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먹을 강아지! 충성! 옳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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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애기때부터 비눗방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편지지 사러 간 김에 비눗방울 같이 사왔어요. 이 좁게 난 게 2,000원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 번에 오로로로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아요 닭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사자 같은 것도 있고 펭귄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곰돌이가 제일 귀여워가지고 곰돌이로 사왔어요 이렇게 한 번 더 했을때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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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1,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어마 시어마 집에 강아지를 태어놨으면 대충 잘 줬을 텐데. 그치? 하필 우리 집에 강아지를 와가지고. 충성 한 500번 해야. 겨우 저거 한 개 먹을 수 있다니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양파 그리고 채져도 넣어서 퍼포먼스 잘 섞어요 잘 섞어요 그리고 천천히 간장 그리고 간장 너도 아이아몬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자자자자자 흰이 예뻐 사진 사진 찍고 있네 여기 너무 좋다 흰이 앉아 야 니네 오줌 싸러 온 거 아니라고 이렇게 냄새밖에 있냐고 흰이 물 먹을까? 물 먹을까? 물 먹을까? 내려줄게 내려줄게 안 내려줘도 되나? 흰이 부족해 흰이 부족해 흰이 부족해 귀여워 흰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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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이 freed 흰이 부족해 흰이 counties 근데 puntos 확 Progress change 이제 서러워 남이야 갑자기 어색해 맞아, 가보셨습니다 오늘 산책 재밌게 하세요 드디어 드디어 좋다 우와, 이거 고냉이 되는 거야? 어 괜찮더라고 이거 넣어놔야지 어, 맞네 천재인데 각질하다 아, 너무 귀엽다 응 부럽지? 연단 부럽지? 넌 이거 못 매지? 이거 키 쓰는 사람만 매일 수 있거든 응 사연사연 매봐 구거라고 구거라고 페리, 이리 와 아우, 웃자라 너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이야, 진짜 비축해야 되겠다 응 아, 미소 문이야 펭 펴리, 펴리 펴리, 펴리, 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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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우니까 좋아? 역사를 잡기 시작했어. 베리 양치하러 갈까? 양치하러 갈까 양치? 양치하러 갈까? 치과 치과 양치하러 갈까 양치? 베리 양치하고 싶어? 응? 양치 할거야? 양치 할래 양치? 테리 양치 하러 가자 양치 하러 가자 양치 아 여기만 저 뜯지마 여깄어 잘 뜯어 거기 뜯으면 또 꿰매야 되는데 테리 그거 뜯어 꿰매면 또 꿰매 테리 그거 뜯어 꿰매면 또 꿰매 꾸매매 그 것도 좇 뜯으면 꿰매야되잖아 엄마가 꼰매리 긴 찬단말이야 꼰매리 긴 찬단말이야 꼰매리 긴 찬단 말이야 꼰매리 긴 리액션 꼰매리 긴 리액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